너 원룸으로 이사했다면서? 집은 좋아? 너 원룸으로 이사했다면서? 집은 좋아? 응,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당도 크고 월세도 싸서 좋아 응,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당도 크고 월세도 싸서 좋아 나도 두 달 뒤에 집 계약 만료되는데 그 집 어느 부동산에서 찾았어? 나도 두 달 뒤에 집 계약 만료되는데 그 집 어느 부동산에서 찾았어? 학교 후문 건너편에 있는 행복부동산,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더라 학교 후문 건너편에 있는 행복부동산,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더라 나도 거기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나도 거기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럼 내가 그 사장님에게 전화해놓을게 그럼 내가 그 사장님에게 전화해놓을게 너 원룸으로 이사했다면서? 집은 좋아? 응,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당도 크고 월세도 싸서 좋아 나도 두 달 뒤에 집 계약 만료되는데 그 집 어느 부동산에서 찾았어? 학교 후문 건너편에 있는 행복부동산,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더라 나도 거기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럼 내가 그 사장님에게 전화해놓을게 그래? 다시 잘생긴 해봐야겠다 넘리 need다 이렇게 말하고